그래서 계수 체크를 할 때는 뭘 보라는 얘기냐면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만 주어져 하나만 계수가 주어지잖아? 큰 건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2개 이상이 주어지면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쓰라고 주는 거야. 반드시. 뒤부 얘기하잖아? 안 쓰면 안 풀릴 걸 이렇게 출제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가 2개 이상 주어지면 반드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 시작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러면 쓱 보고. 솔직히 눈에 B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1은 안 써주니까 우리가 손으로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돼. 팬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꼭 쓰세요. 1은 특히 생각되어 있으니까 내 손으로 쓰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거야. 아 이 2개가 주어져 있구나.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쓰면 안 풀린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안 쓰면 안 풀린다. 이게 좀 더 낫지. 안 쓰면 안 풀린다.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숫자로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주기도 해요. A 대 B 대 A 반응이다. 라고 하면 두 개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 1대 1이구나. A씨의 계수가 같구나. 이렇게 되면 A나 C만 반응을 얼마 했는지를 줄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고 A가 2몰 반응한 게 보였어. 어느 실험에서. 그럼 얘가 2몰 반응했어? 그럼 그대로 느끼고 있어야 돼. 얘가 2몰 생성됐구나. 이런 식으로. A씨의 계수가 같았다라는 게 그 문제에서 반드시 쓰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2개 이상 주어지잖아?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안 풀려. 안 쓰면 안 풀려. 그만큼 조건 하나 뺐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야 문제를 풀리게끔 구성을 할 테니까 그걸 못 본 학생들은 조건이 하나가 부족할 거야. 이게 왜 없지? 왜 안 풀리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계수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주어지면 완전 중요한 거다. 완전 중요한 거야. 그래서 2개 이상 주어지면 꼭 체크를 하시고. 첫 번째, 계수 체크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 상태도 꼭 봐야 된다고. 그런데 상태는 누굴 확인하라는 거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체가 아닌 거, 즉 고체나 액체. S하고 L. 이 녀석들이 문자가 딱 나오는 순간 흠짓해야 돼. 어? 기체 아닌 게 있네. 이 정도로 흠짓해야 돼. 그래서 고체, 액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 이거 상태 갖고 분명히 함정을 파놨을 거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고체, 액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피나 밀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대신 이건 기체의 부피, 기체의 밀도겠지, 당연히. 그래서 고체나 액체가 들어오면 자료에 부피,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밀도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에다가는 물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자. 근데 부피나 밀도에서 빠지는 거야. 기체의 부피나 기체의 밀도에서 빠지는 거야. 몰수에서는 안 빠져. 고체나 액체도 몰수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몰수에 관한 자료가 혹시 섞여있다라고 하면 아, 이때는 늦는 거다. 그 다음에 부피나 밀도가 기체의 부피, 기체의 밀도라고 분명히 써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부분에서는 빠진다라는 걸 갖고 구별해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쓱 보면 아, 이거 함정이겠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풀어야 된다고. A는 고체니까 너는 몰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체의 부피나 기체의 밀도에서 빠져있겠구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다 기체로 내지 않고 하나를 고체나 액체로 박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함정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자, 이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몰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거기 책에 서있어. 보지 마. 자, 책에 서있어. 보지 마. 자, 칠판 봐봐. 1대 2대 2 반응이에요. 그러면 전체 몰수는 증가, 감소, 일정. 어떤 반응이지? 어, 전체 몰수는? 그렇지. 감소 반응이죠. 자, 좌변 개수가 1, 2니까 이거 1은 생략한 거겠지? 1, 2니까 좌변 개수 3이고 우변 개수 2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지금 몰수는 주는 거지. 3몰이 줄고 2몰이 생성이 되니까 계속 이건 줄고 있을 거야. 한 번 진행될 때마다 1몰씩 주는 반응인 거지. 그래서 전체 몰수는 감소야.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실린도의 부피. 보통 실린도에 넣어놓고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실린도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기체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는 B하고 C니까 기체의 물질의 개수만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부피를 물어봤을 때는 혹은 밀도를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기체의 물질은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 그러면 부피 변화는 없겠구나. 됐지? 자, 그래서 부피를 물어봤는지 몰수를 물어봤는지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전체 몰수는 감소지만 전체 몰수는 감소지만 전체 부피는 일정하겠다.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자, 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냥 눈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처음에 반응식을 시작할 때 기체가 아닌 녀석이 있으면 조심하자.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A, B, C, D 중에 D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그러면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 D가 기체가 아니구나. 그러면 너는 몰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체의 부피나 기체의 밀도에선 빠져 있겠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 일단 몰수부터 해보자. 자, 전체 몰수는 이 반응이 진행되면 전체 몰수는 증가, 감소 일정. 어, 일정이죠. E, 1이고 E, 1이니까 좌변 개수 3, 우변 개수 3이니까 전체 개수가 좌우변이 똑같지. 이렇게 되면 전체 몰수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런데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얘가 빠져버린다고. 그럼 기체의 물질만 바라보는 거지. 그럼 기체의 물질은 좌변에 3, 우변에 2. 여기 E, 1이니까 E, 1이니까 기체의 물질의 개수는 3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 2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되니? 실린더 부피가 어떻게 되니?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아, 3대 2니까 부피는 감소했겠다.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는 전체 몰수는 일정하지만 부피는 감소한다. 자, 이게 상태를 주의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개수 체크, 상태 체크 꼭 해줘야 된다. 자, 문제를 시작할 때 이 두 개가 진짜 기본이야. 양쪽 관계를 시작할 때 정말 1, 2초간의 차이지만 이 스킬은 반드시 익혀야 돼요. 개수 체크, 상태 체크 네, 3, 2초간의 차이지만 이렇게 아멘